지금부터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멤버 임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멤버 내정자들의 협약서 서명 및 임명식과 본부 설립허가서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글로벌 세계지원본부 멤버 내정자들의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협약 서명 및 서명식과 본부 설립허가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아시아 글로벌 세계지원본부 대표이신 다니엘 김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자리하여 주십시오. 회원정 부탁드립니다. 우회원정 부탁드립니다. 이원Time 대표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구 세계녹색기구 협약서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황자완입니다. 앞으로 자리하여 주십시오 환영님 환영님 激动人心的历史史刻 我们的黄指化先生 变成我们 国际机构世界绿色气候机构的信成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으로 왕샤오리님 앞으로 자리하여 주십시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성명 왕 샤오리 위사람을 집행부 소집회의 결과 아시아 글로벌 세계지원본부 아시아 온라인 지원위원 및 아시아 온 오프라인 지원본부 대표로 임명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성명 왕 샤오리 성명 왕 샤오리 상수인 이명회 야주 현상신차 지원본부 이지 지원본부 이명의 중심 2016년 10월 10일 국제기구 세계녹색기구 이 룰렛의 장성 주소타 신분증과 배치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온 오프라인 본부 설립 허가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셔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자장원은 연구 경위 시기 바랍니다 기반기관은 여우서의 미예대인 본부 설립 영업umm회 전원에서 이동해자 미소서연시역 그녀가 있는 기관에 있는 기관입니다 성명 왕 샤오리 위 사람에게 집행부 설립 임원 소집회의 결과 아시아 온 오프라인 지원 본부 설립을 허가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성명 왕 샤오리 위 사람에게 집행부 설립 임원 소집회의 결과 2016년 10월 10일 국제기구 세계녹색기구 이른래의 장성 주호다 다시 한 번 힘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슈암펑님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第三位 슈암펑님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자세히 앉아서 본부 설립 허가서에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 앙빵 선생님 슈암펑님 슈암펑 선생님 성명 쉬암펑 위사람에게 집행부 설립 임원 소집회의 결과 아시아 글로벌 세계지원본부에 타이완 브랜치 설립을 허가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국제기구 세계독색기후기구 성명 쉬암펑 위원을 통해 회의 결의 회의 결의 이와민본부의 타이완 브랜치 설립을킬 후 2016년 11월 10일, 국립지구, 세계綠色 치유지구 다음으로 최명진님 앞으로 자리하여 멤버증에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 민지,请您到前面来 화장실 가신 관계로 다음 순서로 하겠습니다 후퐁님 앞으로 자리하여 주십시오 후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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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외신 这个写的是韩语 韩国证 所以我用汉语翻译的时候不一定准确 请大家諒解 cional 舒äv conf sweise 永远 收 여기야 여기 고맙습니다. 非常感谢大家 非常幸运和荣幸 再次谢谢大家了 感谢感谢 OK I come from Beijing I also come from Belgium from Brussels Today I'm very honored to get this certification So I'm very happy to get this opportunity cooperation with Mr. Jin So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very much I'm a Belgian This is a thing The Press The Press The Press 멤버로 대해서 너무나 인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개를 했습니다. 위 사람을 집행부 소집회의 결과 아시아글로벌 세계지원본부 행정위원으로 임명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국제기구 세계독색기후기구 이어서 국제기구 세계독색기후기구 소속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배지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종환님 앞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님 앞으로 자리하셔서 멤버 협약서에 서명하겠습니다. 오종환님 앞으로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멤버 임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성명 오종환 이 사람을 집행부 소집회의 결과 아시아 글로벌 세계지원본부 행정지원위원으로 임명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오종환 상수인 통과 지신부의 회의 결과 임명 외 야주 환출세계본부 행정위원 특수임명 2016년 10월 10일 국제지구 세계지역시효기구 그래서 멤버위물 증명하는 신분증과 배치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엉르기 ホ亞 전원 당장 이 적금 지구과 Yitering과 뺏기 모종환 pony см tas가 우리의Rec esto 라고 상하hern 축하 고 pud ward 일어 plantation 워종환저 enseñ 저는 원적으로 지금 사전에 다음으로 린지윤님 앞으로 자리하여 멤버 인권층에 서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린지윤님 앞으로 자리하여 멤버들의 기쁨을 하여 멤버들의 기쁨을 하여 린지윤님 앞으로 자리하여 멤버들의 기쁨을 하여 멤버들의 기쁨을 하여 멤버들의 기쁨을 하여 전혀 한글자막 by Triная say he miss outlaw Лю 그들은 왜 이든 그렇게 하여 챔 бесllo 이달의 기쁨을 하여 멤버들의에 살펴unity 이달의 기쁨을 하여 멤버들의 기쁨을 하여 멤버들 성명 린지유 아시아 글로벌 세계지원본부 중국 행정지원으로 임명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성명 린지유 성명 린지유 메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배치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증명 진청윤의 공조증 그리고 회장의 반파 이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장성 더 일어내셔 다음으로 김성민님 앞으로 자리하여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성명 김성민 위사람을 집행부 소집회의 결과 아시아글로벌 세계지원본부 중국행정지원으로 임명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진청민 통과지신부도회의 연명의 야시아 야소세계지원본부 중국행정지원회의원회의원 2021년 10월 10일 국제기구 세계녹색기구 이어서 멤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전달과 배지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증명 회원의 성분증과 회장의 반파 10일 국제기구 세계녹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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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 축하드립니다. 아시아 글로벌 세계지원본부 멤버 임명식을 마치고 이어서 동북아 글로벌 세계지원본부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소개해주신 다니엘 대표님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글로벌 세계지원본부의 신회원의 인명식이 있겠습니다. 동북아 글로벌 세계지원본부의 신회원의 인명식이 있겠습니다. 수현은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동북아 글로벌본부 대표이신 강대웅 대표님께서 수여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자리하여 주십시오. 동북아 글로벌 세계지원본부의 대표님께서 장다홍 선생님을 위하여 주십시오. 먼저 수제 씨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제 씨. 아,首先 요 수제. 자리에 앉아 협약사에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首先 루 주어. 아, 찬지. 아,cie device. 아, 선생님은 참치.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재능력을 통해 이어서 멤버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성명 수재 씨 이 사람을 집행부 소집회의 결과 동북아아시아 글로벌 본부 인물상품 본부 지원 동북아 글로벌 본부 행정관으로 임명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국제기구 세계독색기후기구 다음으로 멤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배지전자식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증명수 증진과 회장의 발표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웜금환님 앞으로 자리하여 주시옵시오 자리에 앉아서 협약사에 서명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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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멤버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멤버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멤버증을 증명하는 멤버증과 신분증과 배치 전달신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멤버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아고신분증과 신분증이 있겠습니다 우리의 학생 사회와 프로젝트와 학생 사회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멤버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10일 국제기구 세계독색기후기구 다음으로 멤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배치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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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김환대님 앞으로 자리하여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설 박사에 설명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어서 멤버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성명 김환대 위사람을 집행부 소집회의 결과 동북아시아 글로벌본부 선물상품본부 지원위원으로 임명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다음으로 멤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전달과 동북아시아 글로벌본부 지원위원으로 임명하여 주십시오 동북아시아 글로벌시 회장 축하드립니다 동북아시아 글로벌시 회장 축하드립니다 동북아시아 글로벌시 회장 이번엔 이번ный 신 VO권 채명진님의 임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앞으로 자리겠습니다 동북아시아 글로벌시 회장 am hari 자리에 앉으셔서 협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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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국가교육국제화는 지금 중국 국가가 글로벌 사회에 나가면서 새로 설립한 지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두 번째 신분은 북경사범대학 중화국학원 집행원장. 그러면은 중국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구한 역사의 문화를 계속 전승하기 위해서 국학원을 설립했습니다. 집행원장으로 계시고 세 번째 신분은 안티에이징 추진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또 우리가 관심하는 국가건강관리연구센터 집행수임입니다. 지금은 녹색도 건강도 다 우선이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신분이 있는데 중국 북경사범대학 계통 시스템 연구원 그쪽에 직접 영도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해오고 앞으로 또 우리 국제기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멤버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아 멤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배지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멤버서는 한국국제기구원의 신분증과 배지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녹색감찰신문 멤버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멤버증 수여는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글로벌 지원의장 겸 녹색감찰신문 발행인이신 은영갑 대표께서 수교해 주시겠습니다 오승현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셔서 협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멤버증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혁명 오승현 위사람을 집행부 소집회의 결과 녹색감찰신문위원으로 임명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국제기구 세계독색기후기구 다음으로 멤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배치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분증과 배치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멤버 임명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